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사랑장로회담인 김덕겸 목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출신으로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혈통과 신분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사회에서 이들은 매우 천하고 무식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이들에게서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여러 번 실수를 범했고 요한은 내성적이어서 잘 나서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신 이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의 모습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조금도 조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식하고 신분도 낮은 이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듣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인생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히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에 따라서 움츠리는 소극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매우 소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박해와 빗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힌 후에 이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기탄 없이 말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주저함이나 거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적극적이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매우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혀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립시다 성령은 그를 인정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둘째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신분과 혈통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어부였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은 더 이상 무식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탁월했던 유대인들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하고도 조직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지혜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명철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판단하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봄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놓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여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출처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others who reign시오л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